꾹님!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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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. 뭐? 아무거나 하라는 뜻이군요.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. 이 지폐 있잖아요. 이 지폐 위에 여기, 여기 진짜 얇은 부분 있죠. 여기에다가 이 동전을 여기다가 올릴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더라고요. 다 같이 해. 궁금하긴 하구만. 근데 이게 진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반으로 접은 다음에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. 이 꼭지점.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동전을 올려.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동전을 올렸죠. 그 다음에 양쪽으로 펼쳐주기만 하면 이 동전이 안 떨어진다고 하거든요. 자, 다시 동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동전 딱 올려주고 이렇게 천천히 펼쳐주면 이거 된답니까! 절대 안 떨어져!